워싱크 워싱크 부동산을 진짜 저질렀잖아요 국면을 뭐 개돼지로 봅니까? 이거를 우리가 조작을 하겠습니까? 뭐가 할 일이 없어서 조작이다 이건 조작이 된 겁니다 조작이야! 중국 공산당에서도 연령화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목숨을 내놓고 나온 사람이에요 팔로우 더 파티 영원히 당을 따르라 중국 공산당의 구호예요 영원히 당을 따르라 수첩이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15 총선이 끝난 지 오늘로 딱 두 달이 지났습니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선거 결과에 수긍하지 않는 후보들이 있습니다 21대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개표 조작이 이루어져 야당표가 여당표로 뒤바뀌었고 그 결과 여당이 대승을 거두었다는 겁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질서가 송두리째 무너진 대참사가 일어났다고 봐야 합니다 대체 무슨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개표 조작서를 앞장서서 주장해온 민경욱 전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검은 옷에 검은 마스크 검은 우산까지 쓴 사람들이 거리를 행진합니다 4.15 총선 선거 조작 의혹 규명을 요구하는 블랙 시위입니다 맨 앞에서 시위대를 이끄는 사람은 민경욱 전 의원입니다 금방 선거를 검색해 주십시오 네이버도 좋고 다운도 좋고 유튜브도 좋고 구글도 좋습니다 지난 5월 28일 8순 노무께서 말씀하셨어요 경우가 엄마가 좀 덜 더 열심히 하지 못해서 네가 떨어진 모양이다 그런데 엄마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선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진주라 하신 거예요 안녕 어머니께 말씀드립니다 당신 아들 지지 않았고 당신의 그 헌신적인 노력은 언젠가 다시 빛을 볼 날이 있을 겁니다 여당의 대승으로 끝난 21대 총선 하지만 민경욱 전 의원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방송사의 출구조사 발표 때부터 조작의 낌새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과반 의사 확보에 성공할 것으로 성공할 것이 유력한 것으로 예측했고요 여기에다 범 몇 권으로 품을 수 있는 그때 5, 4, 3, 2, 1 빵! 라고 나오는 게 뭐냐면 아무도 웃지 않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고 심지어 웃지 않으면서 몇 분이 박수를 쳐요 이게 최대 170석까지 당신들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압승을 거둔다는 출구조사 결과 발표입니다 그러면 난리를 쳐야죠 난리를 너무 좋아가지고 아무도 좋아하지 않고 박수치는 사람이 옆에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성대위원장이 어? 조용히 하세요 이러고 있습니다 뭐가 이상해도 한참 이상하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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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욱 후보가 출마한 인천연수을은 방송사 출구조사에서 민 후보의 접전 우세로 조사됐지만 정작 민주당 정의룡 후보에게 패했습니다 인천연수을에서는 누가 가운데 서 있을까요? 민주당 정의룡 후보 41.0%로 당선 이렇게 보입니다 또 특히 이 좌파에서 두 명의 후보가 나오고 우파에 저 혼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쪽 초가 갈라져서 제가 질 수 없는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거에서 졌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민경욱 전 의원은 사전투표가 문제였다고 주장합니다 본인과 정의룡 이정미 등 세 후보의 사전투표에 관외 득표율 나누기 관내 득표율을 하면 0.39로 매우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민 전 의원은 이것이 선거 조작의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상해도 보통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세계에서 제일 이상해요 그래서 저 밑에 보시면 나와 있죠 0393471, 0391530, 0391427 저렇게 똑같은 비율로 사전선거가 배분이 된 겁니다 이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여러분 극우 성향의 유튜버들은 수도권의 사전선거도 조작됐다고 가세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의 사전투표에서 민주당과 통합당의 평균 득표율이 63대 36으로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이상한 거예요 맞아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죠 네, 그리고 황금비율 63대 36을 꼭 기억해 주시고 따라봐 주세요 21대 총선 결과 통계는 정직한 숫자인가 아니면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처럼 조작된 숫자인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천 개의 동작은 한꺼번에 던져가지고 동시에 안면이 나오는 경우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대학 교수도 현실에서 벌어지기 힘든 현상이 일어났다고 주장합니다 통계 전문가는 양당의 수도권 사전투표 지지율 63대 36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박유성 교수는 수도권 유권자들의 표심이 63대 36으로 비슷했을 뿐이라고 해석합니다 63대 36은 하나의 비율일 뿐 다양한 비율이 전국적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세 지역이 비슷하게 평균적으로 나왔다는 것은 그러면 서머리로 비슷하다는 거예요 추위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점점점점 여당 측에 점점점점 드러나요 더불어민주당 당으로 얘기를 하면 반대로 이쪽은 떨어져요 하물며 하물며 어디까지가 나타나면 대구 경북 지역에도 그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요 그러면 사전투표 이거는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전혀 이게 63대 39가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왜 의심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전국적으로 선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사람까지 나타났습니다 유튜버 조슈아 씨였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바실리아 조슈아 댁이 올라오셔서 남한의 특별 발언을 이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는 온라인 패킹에 의한 조작입니다 이것은 2당에서 1당으로 약 20%의 비율로 표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은 표가역이 혹은 표 바꿔치기라는 이름으로 국민들께서 제공해주셨습니다 조슈아 씨는 야당표가 여당표로 바꿔치기된 원리를 규명했다고 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현재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요 유튜브는 TV에 조슈아라는 이름으로 지금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컴퓨터 쪽 일을 많이 했고 컴퓨터 쪽은 이제 자격증도 한 8개 정도 있고요 현재 지금 자영업도 컴퓨터 쪽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슈아 씨는 각 당의 본 투표 득표율과 사전 투표 득표율에 주목했다고 합니다 전국의 259개 지역을 다 이제 그래프로 다 만들었습니다 사전과 당일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걸 간단하게 한눈에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사전 투표 득표율에서 본 투표 득표율을 뺐더니 일정한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값 12가 바꿔치기의 증거라는 겁니다 조슈아 씨는 누군가 투표지 분류기를 해킹해서 표를 바꿔치기 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득표율을 분석한 것 외에 그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원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분명히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서버 쪽으로 전달하는 기능이 들어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개표하기 전에 언제쯤에 그런 것들을 넣어야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런 것들은 검찰 수사에서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어떤 방법이 있을 거다 어떤 방법인지는 나는 지금 모르지만 어떤 특정한 방법을 이용해서 모두를 한꺼번에 쉽게 속이는 방법이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만 했습니다 4.15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보고서가 미국에서까지 나왔습니다 저자는 미시간대학 월터 미벤 교수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미벤 교수를 굉장히 권위자로서 이분이 선거 이쪽 분석으로는 세계 최고의 권위자인데 미시간대, 미시간대 아주 상당히 명문이죠 미벤 교수는 이 포렌식이라는 모형으로 한국의 21대 총선을 분석한 결과 부정선거로 22곳에서 당락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미벤 교수의 분석 모형은 믿을 만한 것일까 화상 인터뷰를 했습니다 미시간대학 월터 미벤 교수입니다 미래통합당 유경준 의원은 통계청장을 지낸 통계 전문가입니다. 이 의원은 리벤 교수의 이포렌식 모형이 한국선거제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고 제작했습니다. 이 오류를 수정보완의 이포렌식 모형으로 다시 판단했더니 부정선거 없음이 통계학적으로 98.4%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도 있습니다. 리벤 교수가 부정선거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22곳 가운데 통합당 후보가 당선된 곳이 7곳이나 됩니다. 미래통합당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리벤 교수의 보고서를 근거로 선거 조작 의혹을 제기한 민경욱 전 의원 측을 비판했습니다. 그분의 통계 모델이라는 걸 또 보면은 분석한 결과를 보면은 뭐 미래통합당에도 조작으로 당선된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통합명부제 사전투표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만 거의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저는 사회과학적으로도 그 모델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 있는지 부터가 우선 검증이 돼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숫자 집어넣은 다음에 거기서 뭐 9명의 민주당 당선자와 6명의 미래통합당 당선자가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 아니 그러면은 미래통합당은 공범이라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민경욱 전 의원의 선거 조작 의혹에 공감하는 블랙 시위의 규모도 작지 않습니다. 민 전 의원은 선거 무효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처음에 인천 연수구 의뢰 사전투표에서 관내와 관외의 투표 수비율이 비슷하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뒤에는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수도권 전체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이러면서 부정선거 의혹에 판을 키웠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전국적으로 야당 표 일부가 여당 표로 바꿔치기 되었다며 개표 조작 의혹을 주장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방식으로 표를 바꿔치겠다는 걸까요? 민 전 의원 측의 주장을 검증해봤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총선이 끝난 직후부터 재검표 의지를 담은 글을 올렸습니다. 선거 무효 소송 비용으로 쓸 후원금도 모으려 했습니다. 지난 5월 8일 민경욱 전 의원은 빼도 박도 못할 물증이 있다며 세상이 뒤집어질 증거를 폭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많은 언론들 앞에서 민경욱 전 의원은 물증이라는 걸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게 그날 무더기로 그런데 저것이 어디서 발견되었느냐? 사전투표 용지들이 담겨져 있는 사전투표 용지 투표함에서 발견된 이... 민경욱 전 의원이 흔든 것은 선관이 직인이 찍히지 않은 비례대표 잔여투표 용지였습니다. 선관이 직인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기표에 투표함에 넣더라도 표로 인정받지 못할 투표지였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이 투표지가 선거 조작에 물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투표지는 도장만 찍으면 수만 장의 적법한 기표지가 되니까 투표가 끝난 다음에는 얼른 싸서 안 보이는데 감춰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남도 아닌 선관위 직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자녀 투표지를 바리바리 씻고 어디로 갔습니까? 개표장으로 갔어요 개표장. 화약을 등에 짊어지고 그 불바다를 간 겁니다 불바다. 민경욱 전 의원이 증거라 내놓은 자녀 투표지는 누군가가 불법으로 유출한 것이었습니다. 선관위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선관위 불상자가 선관위 아니냐 이러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당연히. 제보자니까 제보자의 신분이 밝혀지는 것은 우리 취재원을 보호하는 것과 똑같은 무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제보자의 제보 행위를 위험하게 만들 그런 정보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투표지가 유출된 곳은 경기도 구리시 선관이 투표에 쓰이지 않은 잔여 투표지를 체육관 체력단련실에 보관했는데 누군가 몰래 들고 나갔다고 합니다. 분실 시점이 투표가 끝난 뒤라서 투표지를 빼내 선거를 조작했다는 민전 의원의 주장은 가능성이 희박해 보였습니다. 이제는 검찰에 출입을 하면 경찰에 출입을 하면서 명찰을 확인하려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원도 명찰 안 보여주면 못 들어가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안쪽의 방에다가 저희가 넣어놓은 거예요. 흐릇 하지 말라고 넣어놨는데 그걸 들어가서 만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뭉텅미로 해서 가져갈 수가 있나요? 가져가면 안 돼요. 저희 손 대지 말라고 해요. 손 대지 말라고 교육을 시켜요. 그걸 어떻게 보면 대표장에 있는 사람들의 약속인 거잖아요. 민경욱 전 의원은 이번엔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해 온라인 선거 조작이 일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4.15 총선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에는 통신 장치와 QR코드를 읽을 수 있는 스펙트럼 센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우선은 통신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총선 개표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투표함을 열어 표를 정리합니다. 이어 투표지 분류기를 작동해 각 후보의 표를 분류합니다. 후보별로 분류된 표는 개수기로 세 100장씩 묶어 집계합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투표지 분류기 내부에 통신시설이 내장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에 통신시설이 들어가 있다는 것, 송수신이 가능하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투표지 분류기에 간단한 명령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 모든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투표지 분류기에 통신 장비가 내장됐다는 정보를 전문가로부터 들었다고 합니다. 전문가 가운데 한 사람이 한때 미국 IBM에서 근무했다는 벤자민 윌커슨 씨입니다. 플렉 시위에 참가한 벤자민 윌커슨 씨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트북이 해킹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노트북 정도 하니라고. 노트북은 이 자체 안에 있는 아암 마이크로 프로세스 있는 것까지도 거기서 들어가서 다 해킹이 돼서 그 측에서 움직이게 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과연 그는 신뢰할 만한 전문가일까? 벤자민 씨의 이력서입니다. 국내의 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학위를 받았다는 대학에 확인해 봤습니다. 박사님 한 분 조회할 수 있는지 해서 지금 여기 다니고 계세요. 실제로 여기에 지금 재학을 하고 계시긴 하는데 취득했다고까지는 이 주문 교정 교수를 맡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하기를 취득하면 무조건 재학에서 배정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배정도 안 돼 있을 뿐더러 지금 취득 복학인 상태고 등록을 계속하고 있다는 이유가 졸업이 안 됐으니까 지금 등록을 해서 저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거기가 저 교수를 한 거예요. 평양에서도 교수하셨었어요? 네. 벤자민 씨는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로 평양과학기술대학 교수를 지냈다고 주장합니다. 믿기 어려운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민경욱 전 의원과 지지자들은 통신장비가 내장된 투표지 분류기를 확보하겠다며 구리시 선관으로 몰려갔습니다. 이들은 선관이 입구를 점거하고 취재진의 출입까지 막았습니다. 고맙습니다. rotations 나갔습니다. 이 운우가 전자교표입니다. 전자교표 얘기하는데 전산과지의 컴퓨터 시스템으로 공기 씨부터 공기 쓰기 공기상의 ECU가 아니 저희가 선관이 가야가인데 아니 지금 이렇게 방금? 밀고 당기는 와중에 비디스첩 제작진의 옷이 찢어지기도 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 해킹 논란이 계속되자 선관위가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와 그에 딸린 컴퓨터를 해체해 공개했습니다. 이 장비에는 투표지를 후보별로 분류하는 프로그램만 내장돼 있을 뿐 통신 관련 부품은 없다고 합니다. 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가 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가 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